오랜만에 오셨죠? 네. 그때 오고 네. 잠시만 이거 한 번만 더 쓰면 되겠네요. 네. 제가 작년에 준 손을 여기 갖다 댔어. 손을 여기 갖다 댔어. 자 다시. 제가 작년에 주운 도토리가루를 직접 가루를 내서 동네산 통밀가루를 섞어서 그리고 사위도 안 준다는 부추 첫 순을 뜯어서 아 그게 중요하다. 사위도 안 준다는 부추 첫 순을 네. 첫 순을 뜯어서 직접 붙였어요. 네. 얼굴 한 번 붙여요. 그리고 야채를 미리 섞으면 숨이 죽어서 맛이 없어요. 따로따로. 어디 소속입니까? 제가 독산성 백소폭 네. 앙상블 앙상블 네네. 저 알코완 알코완 거기 그 지역 그 이름입니다. 독산성맞입니다. 고맙습니다. 저 알코와 남은 국산성맞입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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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